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과 선박 엔진 시장의 1, 3의 기업이 결합하게 된 건데, 공정위는 경쟁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부품 공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3년간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HD 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제작업체 STX 중공업을 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8월 STX 중공업의 주식 35.05%를 확보해 공정위의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과 선박 엔진 시장의 1위와 3위 기업이 결합하게 된 건데, 특히 핵심 엔진 부품 크랭크샤프트 시장에서의 두 기업 점유율은 최대 90%까지 확대되며 독보적인 1위 사업자가 됩니다.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앞으로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 부품의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관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중간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HD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기업 결합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